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링 클래스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다 그죠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자바 랭 패키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클래스가 바로 object 클래스 하고 스트링 클래스를 제일 많이 써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강의 강좌에서 18장에서 다루게 되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어 뭐 뭐죠 어 스트링 버퍼빌더 그리고 메스 포장 클래스들 그리고 시스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클래스 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근데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바 랭에 있는 패키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 19장 부터는 요 아주 우리가 이제 정적 메서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다 보고 나면 이제 거의 어 자바에서 뭐 중급 수준에서는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한 20장 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제네릭스 부터 이제 고급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클래스들 중에서 랭 패키지 중에 랭 패키지 안에 있는 기타 클래스들 중에서 자 먼저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는 아마 제가 스트링 클래스 하면서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에 대한 얘기를 자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트링의 문자열을 내부적으로 문자열이 수정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었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만약에 스트링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다 만약에 그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str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bbbb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이거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그죠 결국에는 참조를 얘는 처음에는 이걸 참조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참조하는데 그럼 이건 쓰레기 객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죠 왜 스트링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수정을 한다든지 뭐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힙에 새로운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스트링 클래스에요 확인해 봤잖아요 그때 우리 해시코드를 통해 가지고 다 찍어보니까 다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대체 스트링 클래스로 리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들이 스트링으로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봤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힘 영역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며 아울러 이렇게 참조하고 있던 그러면 얘가 주소를 주소를 바꾸므로써 얘는 쓰레기 객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알아서 지시가 이제 구동이 되면서 얘가 제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계속 인스턴스를 생성했던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죠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던게 바로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면요 스트링 버퍼와 빌더에 대한 내용인데 버퍼라는게 있어요 우리 버퍼 버퍼 그러는데요 버퍼라는거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작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혹시 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 구조론이나 뭐 컴퓨터 개론 이런걸 보시게 되면 어 캐시 메모리 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L1 캐시 L2 캐시 뭐 요즘에는 뭐 L3 캐시까지 나왔죠 그래서 뭐 L1 캐시가 막 예전에는 뭐 256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막 할 때는 뭐 없었나요 뭐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근데 뭐 128 킬로바이트 굉장히 작은 용량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캐시도 뭐 512 메가바이트 수준이나 혹은 1기가 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요렇게 이거 요런 메모리들은 cpu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하고 통신하는 하지 않고 얘는 바로 버퍼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는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퍼링 이라는 걸 들어 보셨죠 예전에 버퍼링이 많이 걸렸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버퍼를 이용하는 공간에 그 데이터 용량이 적다 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뿌려주는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에요 그걸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막 멈추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퍼가 이제는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공간을 이렇게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버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cpu 바로 옆에 있는 놈하고 이외에 이렇게 통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맞죠 버퍼를 사용하면 사용을 하면 상당히 입출력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 두 클래스는 스트링 버퍼와 빌더는 램 힙을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버퍼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 클래스는 스트링 버퍼를 이용을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스트링 클래스와는 달리 버퍼 내부에서 문자열에 추가나 수정이나 삭제가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버퍼라고 볼게요 그러면 스트링 버퍼나 빌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한 개 만들었다고 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스트링 버퍼 이렇게 해서 sf 이렇게 해서 new 스트링 버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매개값으로 abcd 를 이렇게 줬다고 치죠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sf 에다가 우리가 이게 플러스 이렇게 연산을 하는게 아니구요 sf. append 를 합니다 append 를 하게 되면 뒤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얘는 어 스트링 클래스는 플러스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ppend 를 하게 되면 이건 하나 인스턴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절약이 되겠죠 일단 절약이 되고 입출력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스턴스가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구요 근데 이 두개의 차이점은 딴건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냐 아직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퍼는 스트링 버퍼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구요 빌더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개의치 마시고 둘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싱글 스레드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스레드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레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거에 개의치 않고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트링 빌더 이렇게 생성자에 문자를 주고요 여기다가 append 해서 공백 하나 주고 프로그램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append 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출력을 하면 얘는 주소가 동일한 곳에서 sbuilder라는 참조 변수가 주소가 동일한 것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한 곳에서 출력이 아니 한 개의 인스턴스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append 문자를 붙인다든지 insert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delete 삭제를 한다든지 delete 차에 인덱스를 줘서 우리가 그 문자만 지우든지 이거는 범위를 줘서 문자를 삭제를 하고 replace는 아시죠 대체하는 거 그리고 빌더에는 빌더나 버퍼에 둘 다 있는데요 reverse 보셨죠 그죠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reverse가 없었다 그죠 근데 제가 아마 스트링 클래스 마지막에 리버스를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버스 할 때 구시대적인 방법과 이 스트링 빌더나 버퍼에 있는 리버스를 이용을 하면 아주 뭐 신 버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리버스를 하면 되고요 근데 스트링 클래스에는 리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우리가 랭스를 이용해서 빼준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메서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 좀 드리면 저는 스트링 버퍼와 빌더를 써도 되지만 저는 어 현업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스트링 클래스를 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너무나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트링 클래스를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 이거는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버퍼를 쓸 건지 아니면 스트링 클래스를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코딩을 하실 때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스트링 버퍼와 빌더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죠 그냥 차이점이라고 하면 스트링 클래스 보다 얘는 버퍼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인스턴스가 하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혹시나 뭐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실무진 면접에서 어 프로그램 좀 했다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하고 스트링 버퍼 클래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러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 실무진한테 면접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 이 사람 프로그램을 좀 짜 봤구나 라는 걸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링 버퍼와 빌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메스 클래스인데 우리가 메스 클래스는 좀 친숙하다 그죠 뭐 때문에요 우리 앞에서 이거 있잖아요 메스.랜덤 맞죠 메스.랜덤메소드 얘는 더블 값인데 더블 값을 리턴하는데 0.0 에서부터 0.9999 까지 우리가 리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 값을 우리가 가져와서 어떤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정적 메서드들로 메서드들로 다 구조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메서드들을 정적 메서드 그러니까 메스점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유틸리티 클래스처럼 아주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인데 수학에 사용되어 있는 것들은 뭐 메스 클래스에 보시면 뭐 닥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일부 추출을 한 건데 보시면 뭐 ABS Obsolute의 약자잖아요 그죠 절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값은 다 아실테고요 그죠 뭐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로 플러스 값도 플러스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C라고 플로어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C1은 올림 값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는 무조건 올림이에요 C1은 반올림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래서 C1 해서 이렇게 하면 6.0이 되고 자 마이너스 5.3에서 무조건 올림하면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6.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그죠 5.0이 0이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C1 무조건 올림 플로어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절삭을 하는 거예요 이게 5.7이든 5.9든 간에 반올림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게 플로어고요 맥스는 두 개 중에 최대 값 그죠 민은 두 개 중에 최소 값 랜덤은 뭐 제가 아시다시피 요러한 값을 가지고 있고 린트하고 린트가 있는데요 얘는요 가까운 정수에 실수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자 5.3을 넣을 때 5.7을 넣었을 때 우리가 볼 때 5.3은 5.0에 가깝죠 그리고 5.7은 6.0에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정수에 실수 값을 리턴하는 게 바로 메스점 린트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요게 바로 린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수학에서 메스 클래스에서 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 밖에 반올림을 못 해요 무조건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현하는 코드는 우리가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메스 회사 딱점 치면 쭉 이렇게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적절히 라운드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반올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뭐죠 프린트 F를 사용해도 되고요 프린트 F를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거를 백분의 백곱하기 해서 또 나누고 이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식이 그거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메스 클래스고요 자주 사용했잖아요 그죠 자 어 이 포장 클래스는 내용이 좀 있는데 포장 클래스까지만 할게요 자 한번 보죠 포장 클래스 한번 봅니다 포장이라는게 뭡니까 그죠 뭐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건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담는 걸 우리는 포장이라고 하잖아요 포장한다 그러죠 그리고 포장 클래스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래퍼 자 랩 우리가 집에 뭐 집에 야 랩 있니 랩 있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랩이 뭡니까 이렇게 비닐로 돼서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감쌀 때 쓰는게 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있는 이런 값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포장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랩이란 무엇을 감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하여 포장 클래스는 요런 기본 타입들 있죠 여덟가지 바이트 차 뭐 블린 인트 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체로 그러니까 클래스로 우리가 포장하는 것들을 포장하는 클래스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리스트 계열이나 그리고 뭐 할 동안에 셋 계열이나 맵 계열 이런 것들을 제가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러한 리스트 계열들이 쭉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클래스들이에요 객체들이에요 객체들 객체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값들은 어떻게 넣을 거냐 이렇게 돼서 고안된 게 바로 포장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트 클래스에 대한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바이트 클래스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래퍼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서 인티저 클래스 많이 봤잖아요 더블 클래스도 봤고 그죠 인티저의 parseInt 그게 바로 인트의 포장 클래스였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포장 클래스입니다 포장 클래스 뭘 싸는 이 기본 타입을 그냥 이거는 값들이잖아요 그냥 값들을 클래스화한다고 해서 클래스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래퍼 혹은 포장 클래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포장 클래스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캐스팅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운 캐스팅 아 다운 캐스팅이 아니라 저 뭐죠 강제 캐스팅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잠깐 박싱하고 언박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보시죠 박싱하고 언박싱은 말 그대로 그래요 박스에 포장하는 게 우리가 박싱이고요 박스에서 푸는 게 언박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싱 언박싱 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형 타입을 포장 객체로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그죠 클래스로 이제 감싸는 것이 박스에 담는 것이 바로 자 박싱이라고 합니다 박싱 박싱 예 말 물어봅니다 아니 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많이 어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싱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타입을 포장 객체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박싱이고요 언박싱은 반대겠죠 포장 객체에서 기본형 타입을 타입의 값을 가져오는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는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박싱 언박싱 개념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박싱을 하는 방법에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 밸류오브라는 메서드 우리 스트링에 밸류오브 있었죠 그 두 개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뉴바이트 뉴 쇼트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줄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직접 값을 주는 기본 타입 값을 줘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번거롭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토박싱 뭐 오토박싱 자동 언박싱 뭐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동 박싱과 자동 언박싱 개념까지 오늘 이 강좌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냥 이렇게 인티저 인티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인티저 인티 그냥 i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을 이렇게 대입을 해둬요 무방합니다 이게 오토박싱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컴파일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new 인티저 이렇게 해서 10 아이고 10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두 개가 있고 또 value of method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이겠다 그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오토박싱입니다 오토박싱 자동 박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 of 자 string 클래스에도 value of가 있었죠 그래서 integer.value of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value of 우리 제가 설명을 string 클래스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번거롭다 그죠 그래서 앞에 제가 했던 대로 그냥 integer에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박싱을 하는 방법은 해당 포장 클래스에 뭐 뭐 뭐 value 소위 말해서 int value double value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이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i. 이게 i잖아요 그죠 i.int value 하면 여기 있는 포장 객체에 있는 그 값을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기본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번거롭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해도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현업에서도 그래서 자동 박싱하고 언박싱인데요 자동 언박싱인데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죠 어떻게 기본 타입과 어떻게 클래스 타입에다가 기본 타입의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자주 사용하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 인티저 obj 는 뉴 인티저 갈로열고 100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컴파일할 때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쓰는게 바로 자동 박싱이 되구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obj.intvalue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클래스가 클래스의 참조변수가 어떻게 인트 값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물론 여기에 obj.intvalue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동 언박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자동 박싱과 자동 언박싱 아주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잘 개념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이 있었죠 integer.parseInt 라는게 있었죠 그래서 다 있어요 이게 byte.parseByte short.parseShort 뭐 parseInt 많이 썼죠 이런것처럼 문자열을 주고 우리가 숫자 타입으로 혹은 실수 정수 타입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할 때는 parse.기본 타입명으로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외 처리에서도 했죠 만약에 100A가 붙으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이제 아실테고 이렇게 back해서 parseInt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문자열을 기본적으로 숫자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죠 이게 바로 class 포장클래스.parse 뭐 뭐 기본 타입 그죠 이렇게 해주는 정적 메서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타입을 꺼낼 수가 아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자 요까지 포장 클래스 까지 제가 강의를 강좌 강의를 할까 합니다 다음 강좌는 시스템 클래스 하고 시스템 클래스 하고 클래스 클래스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포장 클래스에서 뭐 박싱과 언박싱이 뭐다 박싱과 언박싱이 뭐다 라는 개념과 그리고 자동 박싱과 자동 언박싱의 코드 에 대한 이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스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단 라운드 라는 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만 반올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 그리고 스트링 버퍼와 빌더 얘는 똑같은데 버퍼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예제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